영화 같다는 말 언제 쓰세요? 너무 누군누근해요, 진짜. 어떤 분위기 있지? 저기 지금 수영 이렇게 하신 분들 보이는 거 보니까 빨리 갈아입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스타이언메이를 한 번 해봤어요. 진짜? 네, 저 급하게 적응했는데. 혼나나? 피베나고 싶어요. 저희도요. 네, 완전 마음에 들어. 어제 옷 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. 응. 내 모습이 완전 마음에 들고. 나의 재능이 정확한 곳에 쓰이고. 내 곁의 사람과 온전히 마음이 통합니다. 원래 사기 자리가 바뀌었다. 엄마는 이번이 아홉 번째. 네. 여섯 번째. 네. 너무 기대돼요. 오니까 분위기가 여태까지 싱얼룩을 다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. 네. 1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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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0번 이후로 안 췄어요. 프레디 프레디. 여섯 번째. 몇 번째. 몇 번 더 볼까? 네 번. 프레디 버클이 몇 번째? 두 번째. 에이. 오. 깜짝이야. 축제가 시작되려고 합니다. 인생 영화 한 편 찍어보겠습니다. 준비. 챔피언. 노은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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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